시작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정신 시간이다 오늘 거실에 커져서 같이 먹자 응 그래 배고파 오늘 무슨 반전일까 와 김치잖아 직접 만든 김치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소금에 저희 배출에 포즙하늘로 만든 면드물 폼을 해서 비는 거야 재밌겠다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 마침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김치 만들건데 같이 만들래 정말 고마워 그럼 토요일에 놀러 갈게 네 알겠습니다 어서와 와 이게 우리 김치제야 응 이게 배출김치고 이쪽이 우리 김치 이건 어색이야 견주가 많고서 밥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응 김치 만든 날은 다 만든 김치랑 찍어 온 밥이랑 같이 먹었네 그렇구나 짜잔 김치랑 같이 먹으나 먹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진짜 오늘 가져왔는데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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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고마워 Spider ぇ 수고 tout 고마워 수고 ади 피해 수고 Chris